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금 전에 대법원이 6월 28일 날 재검표에 대한 개수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지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정말 이번에 투표지에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쇄된 사전투표지, 다르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이 된 거죠. 이런 문제를 전혀 외면하고 그렇게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포함된 그런 결과를 발표를 하는 것은 정말 한국의 대법원조차도 엄청난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앤디홍일아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배춘잎 투표지를 포함한 비정상적 투표지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인쇄된 사전투표지 혹은 위조된 사전투표지입니다. 이 비정상적 투표지에 대해서 단 하나의 메이저 언론사도 보도하지 않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메이저 언론사가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특종을 보도조차 하지 않을까 나라가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방송을 긴급하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나라가 너무 썩었다는 겁니다. 썩어도 너무 썩었는데 그 부패의 모든 그런 악취가 다음에 온 국민에게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권력을 국민들이 만들 수가 없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 그 자체다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특정인이 당선되고 낙선되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의 공정성입니다. 권력 교체가 국민이 아니라 다른 세력이나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그 자체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선거의 정직성과 선거의 무결성을 허물어지게 되면 나라의 근간이 파괴되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불공정하게 치르는 일군의 세력이나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세력이나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그런 의혹이나 의심이 등장하게 되면 당연히 언론은 그것을 보도하고 공론화하고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고 선거 관련된 사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되고 대법관들은 선거 무효소송을 제대로 판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종류의 공적기관들이 다 현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부패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정말 썩은 나라가 되었다는 이런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누가 당선되고 누가 당선되지 않고 어떤 정당이 한석을 더 얻고 한석을 덜 얻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정말 누가 이득을 보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인 체제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가 공정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재근표 과정에서 위조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사전투표지가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위조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대거 투입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법원이 침묵을 지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종류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려면 도대체 대법관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침묵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와중에 1948년생을 올해 72세입니다. 제15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이인재 전 의원이 재근표에 대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SNS에 올린 내용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이 제기한 선거소송이 힘들게 진행 중이다. 주요 언론들은 아예 눈을 감고 야당은 간 건너 불구경이다. 오히려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언모론자로 지부하며 적대시하고 있다. 엊그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근표가 이루어졌다. 평상시보다 1년 늦게 실시된 재근표다. 민경욱든 원고 측에서 유튜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자. 우선 재근표에서 표 차이는 200여 표 줄였고 이런 재근표 사상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분은 뒤집혀지지 않았으므로 당선 무효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을 담보할 수는 없는 중차대한 하자가 발견되었다. 첫 번째 하자는 사전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한 장 한 장 프린트되어 교부하는데 인쇄된 다수의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섞여 있었다. 이것은 선거 부정의 결정적 증거다. 이것은 선거 부정의 결정적 증거다. 저의 해설은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의 핵심 증거입니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대량으로 누군가 투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을 대법원이 싼거리 무시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썩은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진실과 정의는 다 어딘가 그냥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린 나라가 된 겁니다. 이인재 전 의원은 두 번째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지 파일 원본 제출을 거부하고 사본을 제출했다. 원본 없는 사본이 어떻게 가능한가. 원본을 파괴했다면 범죄에 해당하고 있는데도 제출을 거부란 것은 부정을 자인하는 것이다. 저의 해설은 원본을 파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체만으로 전거인멸 행위에 속합니다. 찔리는 것이 없거나 숨기려고 해야 되는 것이 없다면 왜 핵심 정거물을 선거소송 진행 중에 삭제해버립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인재 전 의원입니다. 투표용지가 서로 붙어있는 등 부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다량의 인쇄된 투표용지가 있었다. 앞으로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감정 등의 방법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남았다. 저의 해설은 공병호 TV에서 계속해서 거론했듯이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곧바로 위조된 사전투표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짜 사전투표지라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에서 프린트되지 않은 사전투표지는 합법적인 투표지가 아닙니다. 유권자에 의해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입니다. 유권자가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대량으로 사전투표함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의문 가운데 이인재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하나라도 풀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선거 무효의 결정적 사유가 된다. 대법원은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높여서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추상같은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여기서 공명선거의 믿음을 세우지 못하면 다음 대선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인 가운데 이렇게 용감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인재 전 의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대선의 운명은 물론이고 내년 3월에 나라의 운명도 우리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결정하지 않고 선관위가 권력을 결정하는 사회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주권재민입니다. 국민들이 권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국민이 사전투표장을 찾아서 프린트로 출력된 사전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고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또 그 이미지를 이용하여서 만들어낸 그런 사전투표지를 누군가 투표함에 투입했다면 이것은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을 만큼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메이저 언론들이 다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나라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승부를 어떻게 이렇게 치를 수 있습니까?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해소는 안 되는 것이죠. 3.15 부정선거에 일어났던 1960년보다 물질적인 사물은 훨씬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나라는 훨씬 더 후퇴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거에서 이렇게 의심이 들고 의혹이 들면 그것을 규명하고 보도하고 수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닙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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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